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이제 말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한동훈 씨의 이제 상황인식을 볼 수 있는 표현이 이제 국민의 힘의 그런 이제 사무처 직원들 물론 이제 사무처 직원들 이렇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겠지만 격려하는 차원에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똑똑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치는 초년생이니까 이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좋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뭐 세상 사는데 모두가 같아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상황 판단도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으니까 뭐 나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에 고무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랬습니까 너무 고마운 일이고 참 좋은 일입니다. 이걸 잘 해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해봅시다. 이제 한동훈 씨 주변에 뭡니까 박수치고 달라드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뭐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는 한동훈 씨 눈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현명함이라는 것은 또 지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제 다 박수를 치는데 한동훈 씨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분이 썬소리 해놨네요. 샤도 팩스란 님이 우리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길을 의심케 하는 자만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열광하는 지지달에게 취해서 이길 거라며 자신감의 선거를 치르면 대부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치 초보티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뭐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남겼겠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본인이 대전 찍고 부산 가고 여러분들 부산 찍고 여러분들 대구를 가더라도 그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크기 소수지 않습니까 열광적인 지지층.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 아주 명문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글귀가 있죠. 이 프랑스의 오래전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레드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짧은 책인데 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하는 것이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들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사이비 가짜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다. 사이비 경제학자는 오직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한 진짜 경제학자들은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유명한 그런 명구절이죠. 프레드릭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법이 나오는 진짜 경제학자와 가짜 경제학자의 차이는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성공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에게 열광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또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의 선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역대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필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의 그런 구조 하에서는 거의 99.99%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기뻐하면서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시험을 잘 치고 명문을 나온 사람들은 세상을 시험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성공했으니까 고시도 치면 항상 통과하고 대학시험도 치면 항상 통과하고 그래서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볼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씨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판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께서 다 받아들이신 거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동훈 씨가 대피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만나서 대화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메시지를 미루어 보면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을 만나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은행을 보게 되면 이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구나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치명적 자만이라는 그런 뜻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이 비지 님이 예리하게 말씀하셨네요.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야단법석을 뜨니 참 기가 막힙니다. 선거 문제는 왜 한마디 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소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대신에 투표용지에 정품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도장인쇄를 계속할 수 있으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원하는 매수만큼 사전투표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들 체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전혀 본인이 그냥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큰 거죠.